보시는 거에요.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양식 조심하세요. 자 이게 이제 다 보시는 것처럼 요게 다 이슬람 건축 양식이죠. 아 그래서 이 밖에 성 이 성이지만 요게 안 그러니까 성의 본성 바깥에 있는 거에요. 그러니까 요기가 이제 메인 성 이에요. 성을 들어와도 또 하나의 성을 또 고쳐야 되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요런 데는 다 작죠 여기서 이제 1대 1 그러니까 적은 수밖에 못 들어오게 여기 이 구석구석 사진이 아주 잘 나옵니다. 스타일이 이제 저기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냅다 그 갈고리를 걸어 가지고 딱 들어와 그래 가지고 여기도 성벽인 줄 알고 냅다 드리면 그냥 떨어져서 죽는 거에요 여기 보시면 위에랑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. 바로 떨어지게 예 한번 보십시오. 혜자 뭐 이런 거 있듯이 여기 이 느낌이 새 것 느낌 나는 건 다 복원된 거에요 옛날에도 얼마나 정교하고 잘 되어 있냐면 요런 데가 물길이잖아요. 그러니까 물이 흐르게끔 만들어 놓은 거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또 좁아집니다. 이제 위에 또 성 올라가려면 요렇게 들어와야 이제 정원으로 딱 들어오는 거에요 야 제법 요기 요 기둥들이랑 보세요 여기도 역시 분수가 있고 예 여기 이제 성에 이 성이 요기도 성각이지만 조기도 메인 성각이에요 그러니까 조기에 들어온 다음에 또 여기를 거쳐야 되는 한 번 더 들어오게 여기 화장실도 여기 위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습을 저놓은 거에요. 아니요 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석상이 산양 석상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럼 우리나라는 원래 사냥이 없어 그래서 이게 실크로드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거에요 네 이게 이제 이 모스크 그 다음에 왼쪽은 신화고구에요 유대사원이 있습니다 저기 이게 조그만 성이지만 유대사원도 있었던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다 왕의 정원이에요 이쪽은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로 미로처럼 만들어져 있죠 예 미노타우로스가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 들어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잡아먹었던 얼굴은 사람이고 소의 얼굴을 갖고 있는 그래서 늘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왜 모두 발 씻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 여기 발 씻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도 다 발 씻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사진이 어디서 또 잘 나오냐면 저의 애들 있죠 거기에 이렇게 기둥에 딱 하나 잡아봐라 이거 하면 정말 이뻐 진짜 네 네 너 저번에 있을게요